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그동안 폭로를 많이 이어갔잖아요. 오늘 이재명 대표가 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꺼냈습니다. 어떤 내용이었냐면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지도를 한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하지만 연출 능력이 형편없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. 그 얘기를 들은 남 변호사가 남욱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출석길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. 어떤 입장이었냐면 캐스팅하신 분께서 이재명 대표로 얘기하는 거겠죠. 캐스팅하신 분께서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작품은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. 이 발언으로 짐작해 봤을 때 남욱 변호사의 폭로는 이어질 그런 분위기를 일단 보이네요.